안녕하세요. 별랑이 여러분. 문별이다의 문별입니다. 제가 이제 시즌2로 돌아왔는데요. 무엇을 할지 좀 회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냥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램핑장에 나와봤습니다. 캠핑을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월드투어나 스케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해서 되게 아쉬웠는데 이번 시즌2를 시작하면서 다시 저희 캠핑을 좀 많이 해볼 생각도 있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회의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렛츠고! 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털이 더 먹었네요. 일단 근데 문별이다가 시즌1 때는 제가 유튜브를 안 해봐서 그냥 재밌겠다 해보자 이거였어요. 생각보다 유튜브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즌2에도 역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조금 더 그냥 저만의 솔직함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둥글게 둥글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시즌1에는. 근데 깊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시즌2가 되고 싶어요. 그 사격 같은 것도 해보고 싶긴 해요.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쏘는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어요. 승마도 해보고 싶고 캠핑은 이제 항상 가져가고 싶고 굿즈 만드는 거? 이 문별이다만의 굿즈를 조금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 본업에 있는 노래 커버 이런 것도 계속 진행을 하고 싶어요. 시즌1에서 불러불레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다양한 방면에서 해보고 싶어요. 의류, 뷰티, 이쁜 카페들도 될 수 있고 음식점도 될 수 있고 하니까 별랑이들과 소통하는 느낌으로 다양한 걸 조금 해보고 싶은 느낌이에요. 스카이, 그리띠. 아 이상한 거 없어요. 그럼 스카이다이딩. 스카이다이딩 전 무조건 하고 싶어요. 가능해요? 전 진짜 하고 싶어요. 미친듯이. 제 버킷리스트에요. 패러글라이딩인 것 같은데? 패러글라이딩 껌이죠. 그런 거 껌이죠. 그건 해봤었어요. 한강 카야. 우와 해볼래요. 그럼 실내 서핑? 아 그건 고민해보겠어요. 그건 좀 고민해볼게요. 저희가 또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아 뭔데요? 막 저기 제 눈에 글램핑장이 없던 하나가 있는데 2024년 문별이가 신녀 논제를 알아보려고 캡슐 안에 신녀 논제랑 골드 카드, 블랙 카드가 있어요. 골드 카드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문별이의 소원을 저희 제작진이들이 들어드립니다. 아 진짜 제작진이들이? 그 소원이 그러면 네. 어느 정도의 범위인데요. 스케줄 다 하고나서 갑자기 어 힐링을 하고 싶어. 근데 나 지금 제주도 바다를 보러 가야 돼. 진짜? 괜찮으세요? 바로 달려갑니다 항상 대기 상태 아 진짜? 이게 그게 나오면... 골드카드를 뽑으면 골드카드는 안 넣은 거 아니죠? 꽤 많이 넣었습니다 골드카드는 안 넣은 거... 그리고 골드카드에선 뭐 있어요? 블랙카드는 이제 제작진이 왕이다 이 사람들 다 여기 블랙카드 많이 들어가 있지? 아 오케이 그럼 바로 뽑을까요? 시즌2니까 소위는 2개 부서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케이 아 이 사람들 일단 노란 색깔 나왔어. 행운의 색깔인데 취미를 더 발전시켜 보세요. 생각지 못한 보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난 이 노란색이었어. 그래서 골든가 했는데 이게 아니야. 오케이 보라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 좋긴 한데 골드카드 있어요? 그럼요. 저희랑 게임을 해서 이기셔야지. 아 얻을 수 있어요. 오케이 가위바위보 제가 먼저 할게요. 잠깐만. 좀 멀리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왜왜왜왜 이 두 개 떨어뜨려도 돼요? 떨어뜨릴 거예요. 오케이 왠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겼어! 아니 2대1로 나를 했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이거 대박이다 오 오 아 오 이겼어! 나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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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졌어 그냥 이게 무슨 일 졌어 그냥 아니 심지어 하나밖에 안 코인 세 개요 오케이 일단 파란색 지혜가 늘어나고 정신이 더욱 맑아져 인생의 열쇠를 얻을 방법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 뭐야? 쓰시지도 않 쓰지도 않았어 이게 뭐야? 어 꽝 아니 그 꽝은 꽝이라 써줘야지 이게 뭐 쓰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있긴 해요? 아 그럼요 또 뭐 없어요 또? 가위바위보 할까요? 그래 가위바위보 일단 어? 이건 왠지 블랙이 들어있는데 이건 안 볼래요 이건 안 볼래 이거 왠지 블랙 색깔이죠 자 다시 넣어 다시 여기다 넣어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마지막 아 그러네 와우 와우 골드 카드 아 진짜 골드 카드 골드 카드로 되어있네요 진짜 아까 어이없었던 거 하나 아 왜 이거는 잉크도 안 썼냐고 이거 어차피 이거 뽑을 때 같이 꽝이랑 붙으면 되잖아 와 골드 카드 골드 카드 골드 카드 저 블랙 카드는 안 뽑았어요 진짜 안 뽑았어요 운소에 봤으니까 캠핑장에는 또 밥을 먹어요 레츠고 자 요리 아닌 요리를 해볼까요? 간편하게 요즘 많이 나오니까 어묵탕이랑 삼겹살이랑 소시지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캠핑하면 삼겹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좀 추우니까 어묵탕과 함께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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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어묵탕 열어볼께요 와우 대박이다 와우 냄새 미쳤어요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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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요 당연히 고기 고기 먹고 그리고 대하철에는 또 이런거에 새우를 딱 올려놓으면 우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고구마나 밤 이런거에서 먹으면 좋아 삼겹살이 여기 놨둔 지 얼마 안 됐는데 차가워졌어 날씨가 먹고 추운가 하 짱 네 오늘 또 시즌2에 앞서서 이렇게 또 회의하는 모습이랑 또 오랜만에 캠핑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렸는데 이제 시즌2에서는 더 다양한 모습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도전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종류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그냥 인생에 한번 살아가는데 그냥 어떤 일이든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여러분도 좋은 일만 가득가득 채우시길 바라겠고요 2023년도 저 문별이와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안녕